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자 마락입니다. 하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휠체어럭비 국가대표 감독 이승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울 스포츠 어떤 스포츠죠? 휠체어럭비입니다. 드디어 마랑TV가 존재 그 이유 중의 하나인 패럴림픽 경기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텐데 휠체어럭비란 무엇입니까? 장애인 스포츠 중에 꽃이나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휠체어럭비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컨택들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는 아주 과격하고 익사이팅한 종목입니다.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겠어요. 아 마랑이 앉으니 대체 무엇인가요? 휠체어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경기용 휠체입니다. 처음 보는 초등학생들이나 비장애인분들은 이거 보고 범벅하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진짜 범벅하다. 재밌다. 가장 특이점은 바로 지금 메인휠판입니다. 당연히 상대를 부수기 위해서 다 부시려고 만든 건 아니고 충격이 선수 몸에 안 가게 하려고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가격하기 위한 범퍼가 있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유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축구 헬멧 쓰면 그런 거 비슷하게 있거든요. 네 앞에 이렇게 이 가리는 네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룰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격은 농구 코트랑 동일합니다. 이 공을 들고 골라인을 통과하면 1점 올라가는 경기.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히에어리아라고 합니다. 지금 이 네모델 박스 들어와야 하는 득점이 아니라 이 하얀 손에 넣으면 네 맞습니다. 그럼 이외에 히에어리아가 왜 있는 건가요? 룰 중에 수비자가 여기 3명 이상 못 들어가는 룰이 있습니다. 또 여기 골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어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격수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공격자는 4명도라도 상관없습니다. 공격적으로 1점을 타서 아마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히드링을 한번 배워볼 건데 굉장히 드리블에 영향이 있으신 우리 또 국가대표 중에 또 에이스라고 네 맞습니다. 박우철 선수입니다. 아 박우철 선수입니다. 아 박우철 선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가장 기본적인 훈련법입니다. 콘을 놓고 슬라로움으로 이 콘을 얼마나 빨리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는지 이거를 하는 훈련법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박우철 선수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마랑님께서 따라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일단 브레이크를 먼저 잘 잡아야 돼요. 직진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턴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을 잡고 직진하고 또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브레이크를 잡고 왼쪽으로 쭉 가주시고 파이팅! 아 진짜 잘했어요. 이게 좀 흐리니까 더 잘 당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또 대표적인 힐링 한번 힐링 한번 해볼까요? 달리면서 드리블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10초 이상을 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서 드리블을 하게 되면 그게 또 10초를 더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리면서 빠른 속도에서도 안전하게 드리블 치고 무릎 위에 얹는 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츠를 준비 추롤! 이렇게 자유자재로 본인이 원하는 각도에서 볼을 드리블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저도 프리스타일이다 보니까 창의적인 드리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인 아웃입니다. 오! 비하인드! 오! 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동작에 경기 중에는 유용하지 않은 드리블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J3 도와주실 분? 국가대표 로우 포인트에서 가장 에이스고 가장 오래 하신 분입니다. 최재웅 선수 최재웅 선수님! 최재웅 선수 와 역시 딱 그냥 외관 자체가 난 수비하겠다. 네 수비. 아니 이런 갈고기를 어떻게 수비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공격 진행을 하고 있다면 이제 수비하시는 분이 이렇게 갈고기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직접. 이럴 땐 어떻게 빠져나? 스피나웃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스피나웃이요? 네 이제 걸렸을 때 뒤로 밀면서 빠질 수 있는 루 IP 아니 앞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네. 못나옵나고요? 네 못나옵니다. 안 맞으니까요. 걸렸어요. 여기서 스피나웃 보여줄게요. 스피나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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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반칙입니다. 어. 여기서 하면 빨리 돌아서 아, 이렇게. 저희는 거의 다 기본을 배웠는데 휠체어 럭비를 하면서 가장 멋있었던 게 드리블. 제가 수박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막으면 영입 바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영입 해드리겠습니다. 고! 고! 트레이uru 아, 이게 1차 오바. 오케이, 1차. 콕! 싹! 오-오-오-오-오. 자, 여러분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배운 걸로 통해서 이제 직접 대표님들 훈련하시니까 제가 살짝 이제 박박사람을 네 같이 한번 같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 luck Rach k k k e food 슈퍼 슈퍼 Onun and a 1-2-3-1 이제 홀라이로 1-2 2-3 홀라이로 1-2 1-2 3 3 3 2, 3, 4 1, 2, 3, 4, 5, 4, 5, 6 мар아이 어떠셨습니까? 영양력 있는 분이 제가 함께 휠체어 prze우면서 또 이걸 많은 유튜브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랑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포츠를 소개시켜 드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인기 종목 같은 이런 스포츠 정말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큰 꿈의 그 서막 시동을 걸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왕부왕 거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랑TV 구독자분들에게 마랑TV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이제 내년에 있을 2020년 도쿄 패럴림픽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강릉 아이스 아레나 거기에서 대회를 오세아니아 좋은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재밌는 장애인 스포츠를 거기 강릉 시민분들만 아니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더 힘내서 패럴림픽의 자력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꼭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같이 한 배 탔기 때문에 꼭 와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하냐? 지금 가서 빨리 강릉 숙박 지금 해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게 장애인 스포츠이지만서도 우리 국내에서는 또 어울림데이라고 제가 직접 하셨는데 일반인도 같이 휠체어 럭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와서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 스포츠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하시고 응원과 그리고 한번 같이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 말왕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휠체어 럭비 감독 이승후 그리고 말왕TV의 말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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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도네요 아까 돌았어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첫 시작을 또 하잖아요 또.. 또 큰 발판을 가지고 우리 말왕TV가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응원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재밌게 같이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말왕TV never stop 어 해찬 럭비 국가대표 경기 보조 제가 경기 때 한 번 봤거든요. 너무 높아. 제 동목이 없으셨는데? 110, 150만원. 괜찮아. 일단은 한번 트리쳐봐야 또 직접 경기의. 너무 높은 타임. 우와! 응, 여기가 뭐야. 이제 저거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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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